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, 아빠의 선물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밀크쉐이크님의 사연입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보통 유튜버입니다. 그런데 구치자가 많아요. 구치자는 그냥 받아들이는데 구독자 수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은 못 참겠어요. 아침에 일어나면 구독자가 한 명 줄어 있고 다음날 아침에는 한 명 늘고 또 다음날에는 한 명이 줄어들고 그게 매일 반복돼요. 그분을 컴퓨터로 잡은 다음에 그분께 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. 사과 한 번만이라도 해주세요. 라고 했는데 그분이 내가 너 같은 사람한테 사과를 왜 해. 라고 하셨어요. 저는 존댓말로 했는데 반말하시는 거 실화인가요? 그리고 너무 짜증나는 게 그분 신고한다고 했는데 바로 개석하는 거 있죠. 와 신고하려니까 개석하다니 쫄았나 보죠. 인성 쓰레기네요. 이런 일 또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번처럼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말이죠. 네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가 구독과 구치를 반복해서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연이네요. 저도 유튜브 운영하면서 구독자 수 변화에 민감할 때가 있었는데 이건 그냥 그런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셔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. 예전에 보니까 구독자 천명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하루에 구독자가 50명이 넘게 줄기도 하고 50명이 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. 그때 저도 속으로 욕 많이 했었는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.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여러 개 계정을 만들어서 10개가 넘게 구독했다가 그 계정 모두 구독 취소하는 장난을 치더라고요. 구독하고 취소하고 하는 건 본인 마음대로 하는 일이라서 유튜버가 구독 취소하는 걸로 대처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. 영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취소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게 되거든요. 소소히 장난치는 사람들 무시하고 구독자 수를 꾸준히 늘리는데 노력하다 보면 몇몇 사람이 구독 취소하는 건 별 문제 없이 많은 구독자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.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